마스오라 철도주식회사는 나가사키현 사가현에서 구국철특정지방교통선 중 하나였던 니시큐슈선을 운영하고 있는 나가사키현 사이히 자동차 등이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철도회사이다. 연선의 주민에게는 mre나 mr철도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아래와 같은 3형식 23량이 제적하고 있다. mr600형은 일본 차량이 다른 차량은 니가타 철공소에 의해 제조되었다. 개통 당시의 신제 차량 18량에는 캔 음료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후 모두 철거되었다. 차량의 도색은 노선의 대부분이 해안을 달리는 것에 착안해 사이카이의 블루나 구주쿠섬의 전역로를 나타내는 오렌지를 곁들인 것이 많다. mr100형에서 500형까지의 각 형식은 같은 도색 형식으로 정리하였지만 mr600형에 대해서는 증비 시기마다 띠색이 변경되었다. 1988년이 개업 이래 회장을 나가사키 현 지사 부회장을 사가 현 지사 사장을 사세보 시장이 맡아 사세보의 주요 재개인이 일제히 임원을 맡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역수를 32개에서 57개로 늘리고 열차의 배차 간격도 15-20분 간격으로 하는 등의 국리에 의해 2000년도까지 흡자 경영을 유지한 바 있다. 연선의 고등학교나 병원 또한 많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3섹터의 우등생이라고 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연선 자치체는 사자정을 제외하면 과소화가 진행하고 있어 이용객은 1996년 2년간 442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1년 이후는 마침내 적자 경영에 빠졌다. 이 때문에 나가사키 사가 양현과 연선 시정은 2006년도부터 8년간 23억 엔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덧붙여 이때에 지원하는 자치체와 지원받는 곳의 경영자가 동일한 것은 이상하다 라는 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현 지사와 사세보 시장이 임원을 퇴임 민간 출신의 사장이 취임하고 있다. 구체적인 패선 논의는 없지만 연선 자치체의 재정력으로는 새로운 지원은 곤란이라고 보여지고 지원이 끊어지는 2014년 이후의 경영 존속이 큰 과제가 되고 있었다. 2013년 10월에 2014년도부터의 10년간의 연선 자치체로부터의 총액 약 15억 8천만 엔의 지원이 결정되어 운임 인상이나 관광 노선의 강화 상업시설의 유치에 의해 적자를 압축할 수 있는 구조를 진행시켜 나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게 되었다. 2009년에는 나가사키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고 싶은 의향을 나타내 2011년 3월 12일부터 이용이 개시되었다. 각 차량에 카드 인식 장치를 설치 후 각 유인역에서 나가사키 스마트카드에 의한 회수권과 전기권을 발매하고 있다. 사세보역군회의 mr여행서비스 jr사세보역군회에서 여행대리점으로서 mr여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사에서 해외여행의 주체가 가능한 제1종 여행업의 등록을 받았었다. 또 마스우라 철도는 jr지정여행회사 임으로 jr승차권도 발매하고 있었다. 2012년 3월 19일로서 여행업무를 종료해 jr사세보역군회의 mr여행서비스는 패점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